오토바이 바이크상의 자켓 점퍼 시리즈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스월로우 테일 남성용 가죽 재킷을 소개해드릴게요. 이 가죽 재킷은 빈티지한 오토바이 재킷으로 100% 소가죽으로 제작되어 퀄리티가 정말 좋아요. 가을과 겨울철에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에요. 클로저 종류는 지퍼로 편하게 옷을 입고 벗을 수 있어요. 턴다운 컬러가 포인트인데 이 가죽 재킷을 입으면 멋진 바이커 룩을 완성할 수 있답니다. 리뷰를 보면 품질과 디자인에 대한 칭찬이 많아요. 화학 냄새가 조금 나긴 하지만 금방 없어지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다만 색상이 조금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세요. 이번 시즌 스월로우 테일 남성용 가죽 재킷으로 스타일리시하게 포인트를 줘보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남성용 노란색 피 가죽 재킷을 소개해드릴게요. 이 재킷은 패치워크 디자인이 돋보이는 바이커 스타일로 캐주얼하면서도 멋스러운 느낌을 연출해줘요. 오토바이 재킷으로도 활용하기 좋고 슬림한 핏과 모피 안감이 포인트인 아우터 코트랍니다. 봄과 가을에 착용하기 딱 좋은 제품이에요. 중국에서 만들어졌고 지퍼로 간편하게 여닫을 수 있어요. 더블 레이어 칼라가 포인트인 이 제품은 일상적인 모든 상황에 잘 어울리는 아이템이랍니다. 지금 바로 체크해보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남성용 슬림핏 오토바이 가죽 재킷을 소개해드릴게요. 이 가죽 재킷은 수직 칼라와 오토바이 스웨이드 디테일이 돋보이는 패션 아이템이에요. 봄과 가을에 착용하기 딱 좋은 제품이죠. 일상적인 모임이나 외출 시에 활용하기에 딱이에요. 지퍼로 간편하게 여닫을 수 있고 단단한 패턴으로 제작되어 퀄리티도 좋아요. 색상은 실제 제품과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. 사이즈는 아시아 사이즈로 제공되니 키와 몸무게를 알려주시면 적합한 사이즈를 추천해드릴게요. 스타일리시하고 멋진 남성용 가죽 재킷으로 완성도 높은 코디를 완성해보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